난 주로 이제 메이드 카페를 자주 가 아 메이드 카페로 오이시쿠나레 오이시쿠나레 아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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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위험해 아이 나 버리고 가면 안 돼 흐티야 자 아 드디어 안 해 이거 어 흐티야 저기 다리 아래를 봐봐 저기에도 우리처럼 커플이 있는 거 같아 어 무슨 일일까 자기야 아까부터 표정이 왜 그래 요은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닐까 뭔가 할 말이 뭔데 아니 거기서 왜 니가 아 아닌 거 같은데 어 어 어 어 아 이래서 팝콘을 파시는 거구나 아 아 저기 싸우는 거 아니겠지 싸우는데 아니 아니겠지 아유 커플이 좋은 날에 왜 싸워 어 싸울 수도 있지 아 머리 떼두셨나 봐 아 깻잎을 떼두셔서 아 깻잎을 떼줬다고 싸우는 거야 지금 저거 그런 거 같은데 내가 장남이나 동생들 챙겨주던 버릇이 들어서 그래 미안해 아 그래도 화해를 하려고 하는 거 같아 다행입니다 어 왜 이렇게 사과를 하셨네 음 아니 그러다가 정분이라도 나겠냐고 아 아 어 그거는 장남의 책임감이 뭔 상황이야 네 우리들 잘 먹고 온 거 같아서 어 이제 슬슬 내려갈까 근데 너무 재밌는데 어떻게 오빠 아 예 내가 할 때 저거 너무 위험해서 아 너무 위험해 안 될 거 같아 어 이제 슬슬 이제 슬슬 가야 할 거 같아 아니야 이 저기 노란 버스 어 와 야 이거 와 이거까지 예약했어? 아이 예약한 건 아니고 그냥 불렀는데 아이 그냥 한번 타면 좋을 거 너랑 타면 좋을 거 같아서 어 어 한번 저기 아 이 관광버스를 타면 사랑이 더 이루어진대 유명하대 아 아 아 아 어 착할 거 같다는 평가가 이렇게 많았어? 응 그런 느낌이 좀 많았던 거 같아 나는 이제 오프라인의 친구를 만나면 응 난 주로 이제 메이드 카페를 자주 가 아 메이드 카페를 어 메이드 카페를 너무 좋아해서 어 오이시구나 오이시구나 이거 알아 혹시? 아 아니 잘 모르겠어 어 모를 수 있어 모를 수 있어 이거 되게 유명한 거야 오이시구나 레 오에 뭐에 큐 이런 거 있거든 아 오이시구나 를 맛있어 져라 이런 거야 맛있어 져라 아 오픈가 그걸 한다고? 응 같이 하는 거지 그치 그럼 오 어 한번 따라해 볼래 같이 한번 화이트야 오 오이시구나 를 오이시구나 를 맛있어 져라거든 이게 다시 한번 자 오이시구나 crashed persc 오 오 그러치 고마워 하나 더 해야 돼 하나 더 ja 오오 모의 모왜 큐홍 아 모해 모에 모해 모노물y 어 자신 있게 다시 한번 모에 모의 큐홍 모에 모의 큐홍 그렇지 그렇지 secondly 오 그럼 메이드를 좋아하는 거야 아 메이드 reference 메이드 좋아하지 메이드 좋아하지 아아 아 아니 아니 메이드 좋아하지만 그 여.. 그 만화나 애니에서 그런 이렇게 메이드 이런거 있잖아 약간 싸우는 장면 그런게 있어가지고 메이드를 좋아하는거지 어.. 막 그.. 그런 식으로 좋아한다는게 아니야 아.. 그렇구나.. 어.. 그치그치 서로한테 하고 싶은 말이라서 와.. 쏜다.. 와.. 와.. 아.. 보.. 보여? 내가 썼나? 어? 왜 안보.. 왜 안보이지? 어.. 어.. 안보였어? 잠깐만 음.. 어.. 너무 높이 올라가는데? 너무 높이 올라갔어 안보.. 안보.. 안보이는데? 일단 안보이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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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썼어? 혹시? 별단새 있는거잖아 오빠 알지 되게 엄청 높이 갔다 아.. 진짜 나에 대한 그런게 담겼나 보다 아.. 어.. 그러면은 나도 이제 하나 쏠게 일단 나중에 봐야겠다 아.. 어.. 이게 무슨 소리야 아이..잠깐만 어..잠깐만.. 뒤에 지금.. 카페들이 온거 같아 흐티야 잠깐만 어..잠깐만.. 어.. 아.. 뒤에.. 아 흐티야 내 뒤에 있어 내 뒤에 있어 흐티야 어.. 어.. 위험해 어.. 나 무리를.. 너 왜 무리를 하니.. 너 왜 무리.. 흐티야 나 버리고 가면 안 돼 흐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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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뒤에 내가 찍힌다 어? 녀석들 흐티야 나 믿어 가만있어 아씨 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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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찹찹 이제 그만하세요 어? 아 우리도 최고 약체래 오빠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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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어.. 아니야 괜찮아 어.. 내가 이럴 때 데뷔해 총을 가져왔거든 그니까 내가 너무 미안해 안 괜찮아 괜찮아 난 체력이 있거든 다 손대로 생각보다 다 손대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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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흐트야 고마워 내가 남자친구처럼 보호하지도 못하고 아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야 한 명이 잘못 껴있는 것 같은데 지금 내가 잘 다 알아 어 근데 연주가 되게 엉망이었네 연주가 정말 엉망이였어 어? 같은 연주단 맞지 지금? 지질서에서 질서를 찾아내는 재미가 있네 이 음악이 끝나면 그럼 끝나는 거야? 아무래도 그렇게 될 것 같아 노래 잘 들었습니다 아 그래 흐트야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 이걸로 마칠게 음 아 너무 좋았다 아 끝낼게 흐트야 고마워 짝짝짝짝 우리 또 오늘 도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흐트 고생했고 키우러 가야 돼 다음에 봐 흐트 일단 보내고요 흐트 잘가 흐트 잘가 자 흐트 가라 자 가는 것 좀 살펴보고요 자 그 제일 잘못했다 싶은 사람부터 앞으로 나오자 일단 일단 한놈씩 나와봐 흐트 잘가 흐트 흐트 잘가 흐트 잘가